아 메뉴가 여기도 이쪽에도 집에 가서 SNS 올리려고 해도 기억이 나야 올리는데 뭔가의 특색이라거나 기준을 느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메뉴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메뉴가 막 100가지가 넘게 있었잖아요. 좀 축소화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를 4개로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고릴수던 화가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뒤쪽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일사는 그때 그걸 따서 그리고 저희가 또 디저트가 그때는 사이블 사장님께서 이제 뭔가 다시 손을 좀 보셔서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직접 만드시는 핸드메이드 케이크로만 저희가 진짜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해. 이거 봐 케이크 봐요. 아니 이거 거기서 봐. 이거 이거를 직접 만든다고요. 사장님이 만들어서 보셨고. 이거 조각상도 먹는 거예요. 조각상도 다 먹는 겁니다. 진짜요. 조각상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케이크들 맛은 달라요. 4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맛이 앞에 붙어 있어요. 르누아르의 봄, 모네의 여름, 고우의 가을, 클림트의 겨울. 르누아르. 르누아르의 봄. 르누아르의 전반적인 파스텔톤과 꽃에 오는 그 영감의 기운을 저게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게 꽃이 살아나요. 아우. 40대 중반 이상은 무조건 저거로 갑니다. 아, 아아. 모네 여름. 에스프레소랑 피스타치오 두 가지로 맛을 섞어서 훨씬 좀 고소하면서 풀떼기 맛이 안 나도록. 이거는 크림을 한번 입에서 먹고 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섞어서 드시면 돼요.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도 나고 초콜릿처럼 달아요. 고우예가. 베이스 자체가 생과일이기 때문에. 블루큐릇하고 해초로 만든 시럽이 있어요. 개로 이제 색깔을 살짝만 넣고. 이거 술 먹고 먹어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대한민국도 인기 많겠다. 이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클림트의 겨울. 너무 예뻐요. 클림트의 겨울 이거. 디테일이. 진짜 디테일이 클림트 키스네 이거. 이 겉에 있는 것도 다 드셔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설탕과 생금으로. 생금? 이스타케일 골드예요. 화이트 와인 끓여서 한 뱅쇼. 아 뱅쇼. 실제로 클림트가 즐겨 먹었던 화이트 와인으로 이제 생과일을 넣어서 끓여서 뱅쇼를 만들어서. 샴페인 같아요. 르누아르의 봄 2개. 클림트의 겨울 2개.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못 믿어. 여기 안에 글러들었어. 근데 이거 하늘로 어떻게 먹어봐. 근데 이거 하늘로 어떻게 먹어봐. 거의 약간 뭐 애매하죠. 이거 달라. 근데 그렇다고. 핥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 먹기 너무 예뻐요. 이거 올리면 되지 않을까. 옆에 걸 긁어먹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또 드시는 거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표정이 밝아서 좋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지금. 신기해 죽겠네. 이게 이제 단풍 도넛. 단풍 도넛 시그니처. 아 메리풀 시럽을 발라놓은. 기본 도넛 시럽을 까는 안에 크림 같은 건 없고. 빵 맛을 최대한 즐기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메리풀 시럽을 발라놓은. 우와. 맛있죠.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그냥 메리풀로만 만든 게 아니라. 메리풀 시럽에. 한국의 집청을 같이 넣었어요. 대성 조합을 만들 때. 넣는 한국 전통 소스인데. 그거와 같이 비배를 버무렸어. 그래서 맛에. 미묘하게 메리풀 시럽의 향이 살짝 남아서. 조청 같은 느낌이 나고. 같이 넣을 거예요.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이게 사실 맨 처음 봤을 때. 진짜 글레이즈드 도넛처럼 생겨서. 조금 코팅돼서 딱딱할 수도 있고. 퍽퍽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입에 녹죠. 너무 부드럽죠. 그리고 너무 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달지 않아요. 이거 35대 쌀. 이야. 여기 유명하거든요. 안에 쌀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쌀크림? 아 이게 크림이 있구나. 한입에 먹어보자. 한입에. 와. 크림이랑 같이. 한입에. 한입에 먹어보자. 한입에. 와. 이 안에 크림이 있는데 이게 쌀크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쌀을 튀긴 게 이게 역할을 좀 하네요. 네. 고소하고. 와 어떡하지? 쌀 향이 확 나지 않아요? 식감이 확 나요. 확 나요. 여기 쌀 이렇게 남잖아요. 싹싹 긁어먹고 싶은 맛. 와. 쌀크림. 와 여긴 철원이야. 이거 봐. 와 크림이 진짜 반이에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사실 다른 도넛 가게도 글레이즈드나 옥수수 이런 게 가끔씩 있는데 사실 감자 도넛 정말 처음 봐요. 제가. 어떻게 왜. 어머. 이거 1등. 아 그래요? 나는 이거 1등. 크림이 감자야 완전. 와. 와. 감자 샐러드만 있는 거죠?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그 감자 샐러드 느낌은 아니죠. 네. 쓰셔보세요. 그냥 감자 으깬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은 있는데. 와. 그냥 감자 으깬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은 있는데. 와. 아니 이거 야. 약간 커피 말고. 좀 맥주를 하네. 안주. 야. 아니 단짠 단짠. 너무 맛있다. 저도 이거 너무 맛있어요. 강원도 도넛츠는 이래야지. 네. 아 이게 브랜딩.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선물하기로도 감자 도넛 특색이 있어서 많이 선물할 것 같아요. 맛이 없나 보다. 단풍 아이스 패널에서 숫자로 떠 드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섞어서. 저어서. 단풍 크림이 있는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좋겠다. 크림 살짝 드시고. 다음에. 옆에서 앓는 소리 나요. 나도 저거였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단풍. 네이플 시럽 맛 나네. 오. 네. 이 빨간 색깔 가루가 뭐예요? 비법입니다. 비밀이에요. 영업 업장 비밀인데. 안 가르쳐져요? 오 뭔데요? 단풍 느낌이 나요. 진짜 만약에 실제 단풍잎을 내가 씹어 먹어봤다면 이런 맛이겠지? 맨 마지막 거 안쪽에. 멜플 시럽이 같이 섞여 있고. 다음에 에스프레소가 같이 섞여 있고. 다음에 크림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음료를 세 개를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너무 맛있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 배우뚱. 탈락인가봐요. 선탁지 안 하는 거죠. 벌써 마음이 떴나요 여기서? 약간 뜬 것처럼 보여요. 아이라미한 게 여기를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1층에 가게가 스킵돼요.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매장은 폐업을 담인 것 같아요. 폐업을 담인 것 같아요. 소수라는 것 자체를 질감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자켓한 일. 객배 반 날씨가 미쳤어. Let's get out of here. 벌써는 반. 넘어왔지. 이건 널 유혹하는 악마들에 속삭해. 이게 수수 색깔이에요. 수수가 섞여서 이렇게 붉은색이 됐어요. 고소하고 이제 구수한 향이 수수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원합니다. 아버님이 만드신 베이컨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매장에서 살렸거든요. 음료 메뉴 보면 예전에 올랑올랑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만족하실 만한 메뉴들이 꽤 있어요. 복숭아 자두 그때 저희 피치의 시그니처 있었잖아요. 그걸 좀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살렸습니다. 토마토 잼 좀 시켰어요. 그리고 탄산수수랑 얼음 좀 더 드세요. 오,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토마토 에이드가 아니라 토마토 잼 에이드. 너무 생소하잖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게 만든다. 한여름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하면 팥빙수죠. 팥빙수 있어요, 여기? 팥빙수를 그냥 이제 팥으로 음료를 만든 게 아니라 시원하게 팥빙수 라떼 만들었어요. 팥빙수 힘이iosis, 뛰어진 응원 인상을 선택하시고 네, 리치 detox shared so much. 팥빙수務 expert 이거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더 αυτ vez스타 시원하게 Town supervisor 샌Press가 터져 parameters 제가 잘하는 만화에 초골된 풋gel greer 지민이 너무 잘하는 법 이제 사나자 분홀방이랑 머리 하신거 나왔습니다 아래서 더우실 계세요 미니티스미 피치 미니티스미 피치 미니티스미 피치 미니티스 미니티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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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티즈 미니티스미 미니티스미 미니티스 미니티스미 미니티스미 하지만emy 이게 어딜까? 먹어봐. 먹어볼게요. 자, 먹습니다. 자, 수수가 뭔지 모르지만 한번 먹어봅니다. 팥과 수수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몰래 만들어서. Его 끓다 끓다. 그거를 끓다 끓다. 팥이 있으면 그냥 팥이 물리지 않으세요. 이제 안 물리지 않아? 그냥 교화로 돌아가면. 두 번째 손님들에게 지금 복숭아 자드웨이드는 기본적으로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고요. 그렇죠. 저렇게 들고 먹는 게 좋습니다. 끝에도 맛있지만 안쪽이 더 맛있기 때문에. 베이컨 토마토 붕어 배토붕. 자 지금. 아예 치즈는 늘어나죠. 치즈가 계속 나와.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이 친구는 껌을 씹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아주 재미 들렸어요. 진짜 짱 맛있어. 눈이 동그라졌어요.